한번 시작합니다. 힘쓰지 말고 살짝 더 가벼워 조금만 더 가벼워 돌아서 해야지 왼손은 없다고 생각해 봐 왼손은 없어 돌아서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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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서 해야 돼 돌아서 해야 돼 돌아서 돌아서 그냥 편하게 볼 맞추는 생각 말고 그냥 들고 그대로 오면서 당기면서 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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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겨 손가락 살짝 밀지 말고 밀린다 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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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나가 정확히 맞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미리 돌린단 말이야 미리 때릴 때 정확히 맞는 거야 정확히 이렇게 맞아야 돼 맞고 나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근데 이미 돌기 시작한단 말이야 내 자식을 미리 생각하고 미리 돌려버리잖아 지금 잡으면 확 돌아서 때릴 때 딱 잡으면 확 돌아서 돌아 버린단 말이야 지금처럼 잡는게 아니고 미리 돌아갔잖아 다시 해봐 천천히 천천히 안하니까 여기 딱 잡으면 여기 잡혀야 돼 틀어졌지 그렇지 그렇지 때리고 난 다음에 막고 난 다음에 돌기 시작한단 말이야 지금 이미 돌렸어 또 또 봐 볼 줘봐 봐 맞으면 정확히 잡혀야 돼 근데 이미 막기 전에 돌린 생각부터 한단 말이야 맞히는게 먼저잖아 맞히는게 먼저야 그 다음에 돌아가야 돼 여기서 여기서 잡으면 티가 돌아 이게 일부러 돌리려고 하지 말고 돌아서 잡으면 돌아 스톱 스톱 더 몸 도도로 그대로 빤히 펴 스톱 여기서 바깥쪽으로 돌리지 말고 몸이 틀어져야지 몸이 더 틀어져야지 여기서 칠 때 이 상태로 가야 돼 스톱 더 몸 도도로 그대로 빤히 펴 스톱 여기서 바깥쪽으로 돌리지 말고 이렇게 몸이 틀어져야지 몸이 더 틀어져야지 자 여기서 칠 때 이 상태로 가야 돼 거기서 잡힌다고 생각해 하나 둘 더 더 뭐지 둘 더 둘 돌아서면서 떨어질 거야 돌아서면서 힘 빼 몸에 힘 빼 몸에 힘 빼야 돼 몸에 힘 빼야 돼 몸에 힘 줘지 마 힘 줘지 마 힘 줘지 마 또 힘줘지 마 편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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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둘 잡지 말아봐 잡지마 거기서 낱개 끝을 정확히 이 볼 있지 저기 있다가 낱개 끝을 정확히 딱 내리고 여기서 막기 전에 이렇게 먼저 이런식으로 나올거야 저기를 정확히 보고 저기에다 눌러놔야 돼 가볍게 눌러야 돼 가볍게 눌러야 돼 더 더 더 더 또 지금 어깨가 빨라 낱개가 빨라 그걸 생각을 해야 돼 낱개 시 가볍게 둘 또 둘 둘 둘 더 가볍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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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지금 춤처럼 편하게 해야 되는데 왜 힘을 써 쟤 쟤 쟤 쟤 쟤 쟤 몸에 힘이 안들어가는데 그대로 뛰면서 그대로 가야 돼 몸에 힘이 안들어가는데 그대로 뛰면서 그대로 가야 돼 여기서 지금 자꾸 돌리는 식으로 그냥 던진다 생각하고 그냥 던진다 생각하고 하나 둘 여기서 낱개를 당겨서 앞으로 나오게 지금 자꾸 이걸 돌리는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낱갯도 여기서 돌아가 지금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돌아가 여기서 당겨 내줘야 돼 여기서 낱갯이 당겨야 돼 근데 나오기 전에 이게 나갔잖아 이게 안 나온 상태에서 당기고 이게 나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따라가야 돼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먼저 튕겨 둘러야 돼 낱갯 헤드가 그래서 자꾸 네가 뒤에서 낱개 당겨주라는 소리가 당겨줘 더 당겨와야 돼 더 당겨와야 돼 더 당겨와야 돼 당겨오면서 그대로 당겨오면서 그대로 당겨오면서 그대로 또 힘들어 가지 힘들어 가잖아 힘들어가면 안 돼 당겨오면은 힘을 쓰려고 하지 말고 당겨 나오고 난 다음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힘을 써 버리면은 지금 안 되잖아 지금 안 되잖아 그러면은 아예 잡으려고 하지 말고 당기기만 해요 당겨 봐 또 지금 당기다 가면은 살다가 당기고 그냥 놔 버려야 되는데 잡아 낱갯만 헤드만 나올 수 있게끔 당겨 더 당기고 따라가 봐 네 당기고 그대로 따라가 아 아 그대로 스톱 낱갯 봐봐 낱갯 봐봐 잡은 상태 그대로 돌려봐 돌아갔지 응 그대로 어 둘 셋 둘 셋 더 둘 셋 그게 낱갯이 자꾸 돌아가 잡는다고 생각해 낱갯만 살짝 당겼네 살짝 당겨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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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부드럽게 당겨 어깨으로 당기는게 아니고 손가락 힘으로 당겨야 돼 손가락 힘으로 낱갯만 살짝 당겨 더 돌면서 당겨 헐 문